삼량과 양파의 합성으로 해서 저희가 삼량파라고 찢었습니다. 너무 예쁘다. 이렇게 손질해서 한 박스에 만찬. 와,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질을 다 해놓은 거예요. 요리하기 쉽게. 좋아요. 냉장고에 넣어놓고 요리하기 좋아. 배송비 포함인 거죠? 배송비 포함으로? 포함해서 600g짜리 두 상자. 지금 2,000분. 2,000분 배송비 포함. 요리 좀 소개해 주세요. 무슨 요리입니까? 먼저 흑돼지구이. 저건 고기가 중심 아닌가요?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함양파 있으면 최고다. 함양파는 구워 먹는 게 최고라고 합니다. 바로 숯불에 구워주시면 함양파가 있고 난 후에 껍질을 벗겨서 안에 있는 하얀 속살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파는 구우면 단맛이 더 나거든. 숯불에 구워주시면. 사실 요즘 캠핑 가서 양파나 파 진짜 많이 구우세요. 그렇죠. 우리가 양파도 굽긴 하지만 잘라서 구우면 이제 그 즙이 다 나가잖아요. 통으로 구웁니다. 안 빠지니까 그 안에 꽉 찼겠다. 통으로. 이 파를 이렇게 먹는 게 쉽지 않은 건데. 기가 막힌다. 잘 먹었다. 우와 밑으로 막 채집 떨어지는 거 봐요. 여러분. 대박입니다, 대박. 자 이제 오늘의 주인공 함양파 비주얼 보여드리겠습니다. 후회하시지 않을 비주얼이에요. 저희가 먹어봤잖아요. 후회하시지 않을 맛입니다. 이야. 어우 달겠다 달겠어. 깍데기 베끼고. 우와. 자 이제 진짜 맛있겠다 이거. 한 올 한 올. 이 속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 맛있겠다. 네 하겠습니다. 이게 확 터질까 봐. 네 지금 실시간으로 박군오빠 구매했스.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와. 뜨거우니까. 달어 달어. 오고. 노래 준비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 하나도 안 맵고. 왜 이렇게 달어. 저게 어떻게 설명하냐면. 딱 뜯었잖아요. 그러면 거짓말 좀 못해서. 건강하고 아삭아삭한 사탕수수. 아. 한 입 좀 짱 나오고. 그렇게 완전. 아삭아삭하면서 단. 집이 엄청 나왔어. 그렇게 달다고? 해병대가 뜨거운 거 느낍니까? 아 착각했어요. 우와 저 안에. 해병대가 뜨거운 거 느낍니까? 안 뜨거우십니다. 안에 속살이 하얀 게 뽀얀 게. 해병대가 뜨거운 거 느낍니까? 차갑습니다. 이건 어렵습니다. 어떠십니까? 카페 한 거 한번 해 주십시오. 너무 뜨거워서 정수염료 마중에 안에서 뜨거운 단물이 쫙 끼어놉니다. 맞아. 맛있겠다. 쇼파가 아니죠. 대파도 아니죠. 스페인 칼솥을 계량한 함양파예요. 비타민 많고요. 철분과 칼슘도 많아. 베타카로틴은 열일곱 배. 베타카로틴은 열일곱 배. 우와. 이거. 언제 계산됐어요? 언제. 어제 밤새 했습니다. 와우. 제일 좋아요. 대박!